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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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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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강 삶은 찹쌀떡 찹쌀떡 찰칵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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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고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로 한번 잔뜩 준비해봤구요 시금치와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연어 스테이크 함께 먹을 고추김치 골뱅이가 들어가있는 골뱅이 양념치킨 그리고 짜파게티까지 한번 같이 먹어볼거에요 와 맛있는 냄새가 지금 너무 많이 나는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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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치킨은 진짜 잘 튀겨진거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 너무 잘 익었어요 골뱅이무침을 같이 먹어볼게요 골뱅이무침을 같이 먹어볼게요 새우가 매워지지 않고 엄청 좋더라구요 와.. 샴푸가 매우나 잘 어울린다 쫄깃쫄깃 이쯤에서 짜파게티 바로 먹어볼게요 고추 너무 좋다 연어 스테이크도 시금치 올려서 같이 먹어볼게요 버터향이랑 시금치랑 너무 잘어울려요 고급 레스토랑 온 것 같아요 într-нь소스 против thanks for everything 파 analyzed ? ! 실패 매콤달콤 바삭바삭 바삭바삭 골뱅이만 잔뜩 한번에 먹어볼게요 완전 술안주네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